하나 이제 유언장을 보여드리면요. 보통 사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유언장들은 이렇게 안 생겼죠. 여기 보시면 이게 워드가 아니에요, 지금. 다 손으로 써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인데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려면 이 다섯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. 제가 다섯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 새끼손가락부터 접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자필로 전체 문장을 쓰셔야 돼요. 자필로? 네, 워드로 쓰시면 안 되고요. 뭐 핸드폰으로 쓰셔도 안 되고 종이에다가 펜으로 스스로 쓰셔야 되는데 이제 유언을 할 내용을 꼼꼼히 손으로 다 쓰시고요. 그다음 문제가 이제 날짜를 연월일을 다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. 여기도 날짜가 여기 연월일이 다 기재가 되어 있죠. 그리고 세 번째가 주소를 쓰셔야 됩니다. 주소는 꼭 주민등록상의 어떤 주소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주소를 쓰셔도 되고 꼭 이 종이에 지금 여기도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.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유언을 써서 봉투에 넣을 거라면 그 봉투에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름을 쓰셔야 돼요. 이름을 이제 유언을 하는 사람, 나의 이름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. 또 마지막으로 제가 새끼손가락부터 접은 이유가 이름만 쓰고 옆에다가 이제 사인을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인을 하면 안 되고요. 그래요? 날인을 하셔야 됩니다. 날인이라는 거면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건데 제가 지금 첫 번째 손가락을 남겨둔 이유가 지장, 무인을 하셔도 이건 상관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엄지를 놔뒀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언장이라는 제목은 필요 없지만 나머지 그 다섯 가지 요건을 다 갖추셔야 이게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이 이렇게 유효하게 성립을 하고요. 잠깐만요. 거기 잠깐만 그거 들어봐 주십시오. 내 재산의 50%를 상속한다. 그 부분에 내 재산명을 정확히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까? 일단 좋은 지적이신데요. 상속을 할 때 이 재산 목록 같은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. 도움이 됩니까? 그러니까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의 소재지라든지 아니면 그게 이제 얼마 정도 할 것이다. 이런 금액도 좀 적어 놓으시는 게 좋고요. 그래서 예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예금이 있는 은행이라든지 보험사까지 함께 기재를 해 주시고 이렇게 굉장히 내가 상속을 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목록 그리고 그런 재산 가액 같은 것도 남겨주시면 좋은데요. 이 정도로 50%를 상속한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속 재산의 50%를 상속한다라는 것도 아예 효력이 없지는 않습니다.